충남에서 가뭄 피해가 가장 큰 서산과 태안 지역에 모처럼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온 데다 곧바로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 농민들이 태풍 피해에 대한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조상완 기자입니다. 농로를 따라 쉴 새 없이 물이 흘러듭니다. 하루 전에도 물이 부족해 쩍쩍 갈라졌던 논바닥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태안과 서산, 홍성 등 충남에서도 가뭄 피해가 가장 심한 곳에 50일 만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잎이 누렇게 말라가던 고구마밭에도 모처럼 생기가 돌았습니다. 떡잎이 다 마를 정도였는데 비가 와서 아마 2, 3일 있으면 고구마 잎이 생생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단비 내려서 좋습니다. 이번 비는 태안과 서산을 중심으로 10에서 40밀리 가량 내렸지만 이미 뿌리까지 녹아내린 생강밭은 물론이고 콩밭에도 너무 늦은 단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가 와서 좋겠는데 한 달 전에 왔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와서 콩꼬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북상 중인 태풍 솔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전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지난 2010년 충남에 큰 피해를 주었던 곤파스의 진로를 따라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일 새벽부터 영향권에 들어가 다음 날까지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이나 많은 곳은 15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24일까지 19호 태풍의 영향으로 예상 강수량이 늘어날 수 있겠고. 폭염과 감음 끝에 위력적인 태풍의 북상으로 농어민들은 또다시 걱정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TJB 조상환